아, 나 외상하는 스타일 아니거든. 여기. Don't say no. Don't say no. Don't. 당신 마음 다 알아요. 허락할게요. Kiss. Don't say no. 감사합니다. 지금이라도 날 너처럼 만들어줘.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. 내가 멈추지 못할 수도 있어. 네 분장은 해주지 않기로 약속했다. 그러니까 나타나지 마. 뭐야. 그럼 낮에는 뭐였는데. 나한테 키스하려다 우리 엄마 들어와서. 정신 사나우니까 죽어. 가만히 좀 있어. 맞잖아 나한테 키스하려던 거. 아니야? 너 정체가 뭐야? 나는 이 소년인데요. 네 냄새가 얼마나 나를 자극하는 줄 알아? 이렇게 같이 있는 이 순간에도 확 물어버리고 싶은 걸 온 힘을 다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. 그게 무슨. 나 사실 아까 그게 첫 키스란 말이야. 어째서 너 따위에게서 진이의 향기가 나는 것이냐. 진아. 너야? 네 영혼이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야? 어? 어? 진? 환생일 리가 없잖아. 그런 건 짧게 사는 인간들이나 믿는 미신일 뿐. 진아. 가라 소년. 나 오늘 더이상 너를 상대할 기운이 없다. 소명이! 나 모르겠지? 나 여기 있는 거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. 나 여기 숨겨주면 걸리면 나 쫓겨난다. 제발요. 제발. 세면리야? 아... 아... 약간 풍경... 아 그 간물이 매물로 났는데 누나 왔다고? 지는? 알았어, 갈게 두고보자 고마워 이 내가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때문에 500년이나 썼더니 심장이 고장난 게 분명해 아니야, 아니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니의 환생이거나 후손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알아본다? 아니, 손 차갑길래 어제 도와준 것도 고맙고 아니, 손 차갑길래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데이트 신청? 우리 까르보나라나 먹으러 갈까? 우리 까르보나라나 먹으러 갈까? 안녕하십니까